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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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진을 찍지 않으세요. 잘해서 두 개 많이 찍으세요. 자, 한심한 양 앞쪽에 보세요. 저 유랑 거라고 그냥 받아온 누나이. 누나이 닮으세요, 이봐이. 뭘 닮았어요? 뭐 닮았어요? 뭘 닮았어요? 그냥 다이어야. 와아. 상독대 바위. 자, 다시 앞쪽으로 가보세요. 한심한 양 앞쪽으로 넓다랗게 펼쳐진 바위. 송도의 병풍 바위. 오, 멋있다. 여러분들 세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지 마세요. 열풍이다, 열풍이다. 한 열풍이다. 자, 병풍 바위 앞쪽이 조그마한 바위. 그랬나 우리 섬집들이 머리에 쓰였던 탕검를 한번 맞춰서 탕검바위입니다. 탕검바위. 탕검바위. 자, 다음은 CLA 방청에서 우리나라 48형 0곳, 22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 다홉 번째로 알을 수 없다는 곳입니다. 네. 자, 아까 제가 탕검바위 도세발령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스님 한 분이 홍도를 향해 상장을 하고 있어요. 도승발령. 자, 도승발령 오른쪽에 보시면 남군 후경에 나와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진 촬영 상장이에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진 촬영 상장이에요. 학부 시간 빌레이하지 마시고 얼굴이 일부러 다시 촬영하시게요. 세경은 저기 홍에 가서 행동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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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 고맙습니다. 반응. corporate max서6 의 운운이 이티바이를 못했으면 이티바 2일 때 첫째는 못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서울베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군대에만 쳐다볼까 안짓이 앉아 한국만 놀이오 앉아라 앙거 앉으자 말이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갖고 휴운터 붙고 비엔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화장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군대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군대에만 봐도 군대에만 봐도 군대에만 봐도 군대에만 봐도 군대에만 봐도 우리는 한국ぜ Hurl 하지만she Han은 X novels 그것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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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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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